다음은 아주아주 중요한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줄의 실험으로부터 온 것과 그리고 이제 그 의미가 확장된 것 이렇게 두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줄의 실험으로부터 온 이 열과 일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이 이야기한 것은 바로 기계적 일과 열이 서로 변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환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양자의 비는 일정값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이제 나와서 우리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별게 아니라 바로 일하고 열하고의 관계는 그냥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열로도 바뀔 수 있고 열이 일로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바로 이제 줄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값도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줄에 측정한 것은 이런 값인데요. 바로 지금 1kg 중 미터가 여기 이제 중이 생략이 됐는데 1kg 중 미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427분의 1kcal이다. 즉 427kg 중 미터는 1kcal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재해를 갖다가 이제 1의 열당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미가 확장돼서 지금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여러 형태. 열과 1 뿐만 아니라 소리도 있을 수 있고 빛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환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에너지가 새롭게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총합이 보존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력학체 1법칙 그러면은 열과 1과의 관계와 에너지 보존법칙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